어! 지갑! 너, 뭐 잘못했어? 다 나만 봐. 나 남친째를 놀리랬지. 누가 지연호 사진을 놀리래. 어? 아, 지구 다 알탱이가 없는... 너냐? 내 여자친구가? 응? 앞으로 네 빵은 내가 항상 사올게. 되게 웃기는 애다. 할게, 내가. 셔틀. 뭐? 어. 너무 걱정하지 마. 말은 저렇게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. 나 지금도 잘 거니까 너도 필기 셔틀 좀 해. 좀 그래. 머리도 노랗고 공부도 안 하잖아. 사실 무섭다기보단 우리랑 좀 달라서 어려워. 첨전하고 할게 또culating 우리야. 조금 hijos 우리야. 우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탁드려요. powerment. F